아니 야 야 이거 큐 상태 실화냐? 아 나 33문 잡았는데 씨바 이런 애들 잡아준다 이거 이거 지면은 X때요 이 친놈들이야 아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아니 아니 이거 이겨도 손해고 져도 손해인데 33문 잡았는데 진짜 아아.. 존나 또라이야 아 개빡치네 다이아 이잡힛 베를린인 별풍선 12 빡친다 저란네 애들 이러면서 다이아 넣을게 이지라라고 아 씨 새끼들 이게 다이아애들 잡히면 얘넨 닫지를 안한다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지 그와중에 소라카 클럽 절하된 아들이야 씨발 아 씨 절하된 아들 싫어요? 아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는 갱킹 실패하면 망한다 이득이긴 한데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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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근데 이거 다 받을믿을 저거 가는게 아닌데 저건. 저게 차치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얘들아 너무 안도와줘도 돼 괜찮아. 내가 좀 안봐줘도 되니까 내가 할거해 제발. 아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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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툴 썼는데 까비 카우던 못 먹었냐 우리? 카우던 먹어야 되는데 먹었겠지? 지금 템포 괜찮다 얘들아 이대로만 가자 지금 나쁘지 않아 지금 느낌 있어 이대로만 하면 괜찮아 표식 7스택이야 내가 지금 1AD라서 얘네 다 맞아갈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얘네 나 혼자 스택 싸우면 애들 다 못 막아 1AD야 좋댔어 쟤네다 킨대픽 13터치 인정? 오케이 인정 나와라 소리가 다들 꼈어 미치 좋댔어 맞다 이거 바드 개새끼야 위험하게 하지마 위험하게 하는 걸 껍도 위험하게 하지마 위험하게 하지마 위험하게 하지마 ㄷㄷ 말도 못할까 말도 못할까 말도 못할까 말도 못할까 여기 와던거 근데 어떻게 알았지? 바드위치 때문에 안전거?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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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렬 아 고민 많이 했는데 못했다 아 내가 레드를 보유한 채로 싸웠다면 한타 결과 되게 좋았을텐데 할짝할짝할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지려님 요즘 그레이브즈는 안하시나요? 지려 아니고 자라드십니다 아 수라파 때문에 아 수라파는 안하시나요? 아 수라파는 안하시나요? 아 수라파는 안하시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행이다.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. 얘들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